안녕하세요 뉴질랜드 브이로그 엔젯 트위터입니다. 오늘 엔젯 트위터가 준비한 영상은 뉴질랜드 북섬에서 만년설을 볼 수 있는 장소를 남편님과 그리고 남편 친구님과 함께 찾아가는 영상이랍니다. 어느 날 남편이 일하는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가 만년설이 덮인 북섬산 사진 한 장을 보여줬고 같은 장소를 영상에 담고 싶어 언젠간 가리라 하고 벼르고 있다 마침내 나선 길이지만 보내준 사진도 사라진 상황이라 가다가 주유소에 들려 직원 할아버지께 북섬에 있는 만년설을 보러 가고 싶은데 그게 어디에 있는 거니 라고 물었더니 오하쿠네라는 장소를 알려주셔 그 지명 하나를 가지고 차를 운전해 조금 무모한 여행 중에 들린 타오포 누쿠하우 동네 산에서 바라본 만년설과 타오포 호수를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자 그럼 출발해 보실까요? 눈이야 눈 지금 저기 1000미터가 넘는 사람이라서 진짜 오베오도 아마 비슷한데 있을거야 트라이브 폭범 항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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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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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артμα. HR cotワ이. 안녕하고. 안녕. 안녕. 오늘 엔제 트위터가 준비한 뉴질랜드 북섬의 만년설을 보러 가는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그리고 구독 그리고 알람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하고 편안한 하루 되세요